네, 일전에 제가 안타까운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메일의 내용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인데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컴퓨터 구조 이러한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성적은 잘 나오지만 프로그래밍은 할 줄 모른다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은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이 분야와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직업 또는 취미로 삼고 있고 프로그래밍을 정말 재밌게 느끼는 입장에서 또 교육도 하는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디오를 녹음해 봤습니다. 저는 공부라는 것이 이 적정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나쁘고 너무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 비유를 좀 해보면 아이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봤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많겠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고 체계 자체가 고차원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복잡한 형태로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사 또는 동사를 단어로 사용해서 말을 하죠. 뭐 밥, 물, 졸려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사고가 복잡해지면서 또 그 복잡해지는 것에 발맞춰서 명사와 동사를 조합해서 좀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좀 더 복잡한 언어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심지어 자신감을 갖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 그 말을 너무나 신기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유창한 표현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타박을 주지 않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또 놀이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살아남고 생존하는데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면에 어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영어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때는 영포자였어요. 영어를 포기했던 사람이라서 영어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개발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접하고 또 공부를 꾸준히 하기는 해서 어느 정도의 독해 정도는 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한 그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왜 문장을 사용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가 찾아낸 답변은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단어 하나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수학적으로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어떠한 경우의 수 즉, 얼마나 많은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계산해 본 이후에 문장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저 스스로 느꼈고 그 이후에 영어를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에 정말 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던 그 방법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화면으로 보면 좀 쉬운데 오디오를 들으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단어를 조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명사를 10개 알고 있다면 저는 명사 10개로 10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영어는 어순에 따라서 주어, 동사 라는 어순으로 단어를 배치해서 의미를 만들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주어 자리에 명사 10개를 놓고 동사 자리에 동사 10개를 놓으면 명사 10개와 동사 10개가 뭐 사랑의 짝대기를 하듯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0 곱하기 10 명사 10 곱하기 동사 10을 하면 총 100개의 의미를 만들 수가 있죠. 즉 단어 20개로 우리는 100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80개의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엄청난 효과죠. 그런데 실제로 영어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도 사용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주어 동사 목적어 에 어순에 따라서 단어를 배치해서 의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오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 10개와 동사 10개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떤 어순으로 결합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돼서 총 1000이 나오는 거죠. 즉 어 20개의 단어로 1000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 전치사가 오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알고 있는 명사 와 동사 와 전치사를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그리고 어 전치사의 목적어 에 구조를 이용해서 배치한다면 우리는 30개의 단어로 10만개의 의미 10만개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계산을 제가 직접 해봤단 말이죠. 이게 맞는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대충 맞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30개의 단어로 10만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30개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천개 정도의 단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천개의 단어로 이 세상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이후에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이고 주어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단순한 틀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후에 저의 영어 공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어동사 목적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이 주어동사 목적어라는 이 어순에 대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지나면 이걸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저를 설득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기본적이면서도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충분히 저에게 내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계대명사나 동명사와 같은 복잡한 것들을 배우니까 저는 흔들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먼저 배웠던 쉬운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정말 편리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면서 보편적인 그리고 쉬운 중요한 도구들은 은 중요하지 않고 하찮고 저학년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반면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특수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까먹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너무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글을 쓰고 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면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우리의 머릿속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해서 이 많은 도구들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떤 문장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또는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또는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좋은 글인지를 평가하는 비평가가 되는 데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고 코드로 표현하는 다시 말해서 생산자가 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프로그래밍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이나 디자인 패턴과 같은 것들은 인류 문명의 정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소중한 우리 선배 개발자들의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학문적인 성취들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한 분들이 겪게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기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100개도 되지 않는 상황 또는 자기가 짜고 있는 코드가 20줄도 넘지 않는 상황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혼자서 하고 있거나 또는 그 프로젝트가 하루 이틀 또는 한 달짜리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우리 선배들이 만든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이나 디자인 패턴과 같은 이러한 성취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1억 건의 데이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짠 코드의 코드량이 예를 들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코드가 1500만줄이거든요. 1500만줄이나 되는 코드이거나 또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명 또는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거나 또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관이 예를 들면 20년, 30년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 스트럭처나 알고리즘이나 디자인 패턴과 같은 인류가 만든 프로그래밍의 정수를 접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 같은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저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공학적인 고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규모가 달라지면 그 규모를 지탱하기 위해서 막대한 체계들이 필요해지는데 1층 건물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초고층 건물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겠죠. 동시에 1층 건물을 짓는데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체계들을 사용하는 것은 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좋은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수용하는 사람 그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은 그 사람의 뭐랄까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동아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지식이지만 아직은 그 지식을 접할 단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파악하기 힘들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짠 코디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 자괴감을 갖게 해서 자신감을 괴사시키는데 괴사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식이 주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분별 역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 사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익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소한입니다. 최대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그 최소한의 단순한 도구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한 문제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해볼만한 것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그럼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것은 자신감으로 갈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점점 점점 축적해서 축적돼서 뭐랄까요 절망감 또는 자괴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망감 또는 자괴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선 개발자들의 성취를 뒤져서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미천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신감을 높이고 하지만 또 자신이 만든 그 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서 또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즉 공부와 자신이 한 공부를 써먹는 것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 반복을 점점 점점 빠르게 할수록 우리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공부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도달하고 싶은 궁극의 경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지를 여러분들처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코딩을 잘하고 싶어요. 자 너무 여러분들 코딩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도 좀 생각해보시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공부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 다른 사람은 뭐랄까요 좀 빨리 시작해서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지만 빨리 실증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배우지만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의 모델 또는 개발의 모델을 찾는 것이 어.. 교육하는 제 입장에서의 어떤 목표이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각자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공부의 모델 공부의 모델